야 욱이 약간 욱이 약간 그.. 닥터 스트레인지 닮았다 사모장은 8콘 아 코스프레 한거지 사모장 마이크 껐다 아 이제 들어왔네 박렘 자아 이번 레이스는 레이스 제목이 좀 좀 깨름칙해 레이스 제목이 Can you finish? 라는 레이스 제목인데 말그대로 이거 깰 수 있니? 이거 깰 수 있겠니? 라는 레이스입니다 깰 수 있겠니? 아 깨버리겠어 아 김박사 지금 또 패드 받았다고 상당히 기고만장한데 거기까지 거든요 아니거든요 아 이거 이거 좀만 좀만 예 지금 이제요 스노우볼 굴러갑니다 음 네에 그러세요 네 그러세요 네네 아 뭐야 이거 낚시 많습니다 딱 보니까 예 벌써 낚였네요 저는 딱 눈치챘죠 눈치가 빨라서 뭐 한두번 아니니까 밟으면 안되는구나 낚시를 안당하네 떨어지네요 낚시를 안당하네 왜 떨어지지 아 그럴수있네 레이스가 좀 어렵다 아 이거 넘어간다 이거 박넴 왜 5분만 달라고 했습니까 박넴 왜 5분만 달라고 했습니까 박넴 왜 5분만 달라고 했습니까 솔직히 고백하세요 맞아요 아 브랜더가 마이네임 점을 봤다고 해가지고 제가 스포일러 해가지고 제가 5분동안 싸웠어요 마이네임? 뭔소리야 저건 마이네임이 왜 너의 이름이냐 어 영아일보 지렸다 와 영아일보 지렸다 아 잠깐만 이거 좀 힘든데 난 박사형을 죽이겠다 그러지마라 야야야 이거 서로 싸우면 안되 상당히 힘들다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험난하다 진짜 갈길이 험하다 와 이거 험난하다 으아 뭐야 이거 우가 어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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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올라간다 악 오케이... 아 우기 덕분에 살았다 오 잠깐만 야 뭔데 이거 와아 와 이거 낚시 왜 이렇게 많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... 오 나 방금 저 버린 줄 어 오 야이구 갈림끼리 있어 갈림끼리 또 갈림끼리네 뭐지 설마 미론가 와아 와 진짜 개같이 만들었네 이거 와 이거 꽝이네 아아 와 이 꽝도 있어 꽝이 있어 꽝 개또라이네 이거 왜 거야돼 또 여기야? 개또라이네 이거 잘 살았다 개또라이네 야 알려줘 처음에 뭐야 어디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어 잠깐만 왼쪽 아 뭐야 아아 잘가요 도라이네 아 이건 실력이 아닙니다 도라이네 도라이네 고아이네 이거 실력 아니야 일단은 밟고 아 이렇게 오케이 여기서 한번 멈추고 아하하하하 저펄이 잘들어가네 아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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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인가 왼쪽 왼쪽 오른쪽 어 잠깐만 아 나 왼쪽 어 아닌데 왼쪽 오른쪽 아닌데 아 다깝다 어 몰라 이거는 여기다 오 아 진짜 이건 뭐 이렇게 만들어놨냐 레이스를 레이스 진짜 개같이 그러게 오른쪽 거기 조심해 아 나도 간다 아 아 나 이거 아 거의 마마무 데칼 고우마니 살았다 됐다 아 누가 꼴등이야 아 설마설마 했는데 아 뭐야 아 죄다 낚시야 미친 아 또 여기네 그만 그만하라고 그만 가라고 스탑스탑스탑스탑 됐다 살았다 아 저게 왜 안찍혔지 오케이 간다 간다 아 이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건데 이거 아 됐다 아 졸라 어지러워 그거 아이씨 오 살았다 어 너무 어지러워 너무 어지러워 아 그만해 아 아 너무 어지러워 아 너무 어지러워 토할거같애 아아 그만 와 와 와 이거 이렇게 빡세냐 아 왼쪽맞아 이거 비어있나 또? 아 비어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케이 자 이거는 구멍이 뚫리면은 쏙 됐다 아 actress automated 아 레이스 개힘드네 됐어 아 꽝이야 도라이네 아 무슨 꽝이 있어 갈림길 개가 팍친 뭐야 이거 또 꽝인가 아 이거 맞네 여기 맞네 제발 오케이 아 이것도 그거네 꺾어지는 벽타기네 또 빡치는거 또 있어 또 있어 난 통과 이거 어떻게 통과하냐 1인칭으로 아 이건 패드 있어야돼 여기 포기한다 아빠 어 잠깐만 못찍은거 같은데 야 설마 이거 타지마 타지마 아아아아아악 개이두 나 거기 안찍고 왔어 샹 아 안찍고 통과했어 아 헐 너도 오케이 왔다 어 야 이거 왜 안찍히냐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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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 아 진짜 왜이래 야 저거 어떻게 저거 어떻게 와 도라이네 도라이네 자동으로 하게 해줘 자동으로 하게 해줘 와아 와우 와우 어 그만 아 이거 거의 뭐 꽈배기 핫도그인데 아 맛있겠다 아 아 한방에 야 여기까지 달리나 우와 우와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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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스트라이크 아 못찍었다 잠깐만 멈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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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멈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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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세요 뭐야 이거 내가 봤을 때 그거 존나 빨리 가야돼 아 뭐야 이거 누구세요 아 아 아저씨 이 자식이 지금 뭐야 이거 아 아저씨 뭐야 이거 아 죄송합니다 이거 왜 이러세요? 설마 그거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와아 그냥 개그치 만들어놨다 진짜 어머 아하하하 바네사 바네사 하하하 아니 뭐 길이 어디야 김박사님 패드 생겼다고 그렇게 자신만만 하시던 분께서 엠 어디 가셨나요 어디 가셨나요 어디 가셨나요 김박사님 에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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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되게 신기하게 자관들어 에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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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격먹어갖고 떨어졌어 아 패드 받았다는 김박사나 관전해봐야겠다 어 뭐야 왜왜왜왜 누가 어디야 여기 이거 오른쪽 아 아니다 미안 왼쪽이다 이거 사모장한테 낚였던 곳이다 니 아직도 여기야? 니 진도 이렇게 늦어가지고 시험치겠냐? 아 밟아야되는건가? 아니네? 아 또 낚시야 아 뭐 들어가는거는 어렵지 않죠 그럼요 어렵지 않죠 자 우리 패드 김박사씨 한번 볼까요 예이 이거 올라갈수있나요? 자 김박사씨 이거 가르치 와 벽이나 한번 만져보자 펴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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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키보드로 하는 옆지우기도 성공했는데 이야 패드 내놔 너가 너가 가지기엔 패드가 너무 아깝다 아우 재수없어 나무해 야 오늘 진풍경 많이 본다 김박사가 1등하고 옆지우기가 1등하고 하 약간 내 리타이어는 뭐 정해져있어 한장 못한거고 야 오늘 이상하네 니네 좀 연습좀 했냐 탈알바하고 왔다 탈알바하고 와서 구독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 제발 엔 racist 너의